자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그냥 아예 된데 부터 받아도 되겠네요 된데니까 된데가 강화해주면 두번씩 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선두주세요 청기적으로 선두를 준비다 그러합니다 야 대박이잖아 저거 아홉개 제한이라고 하니까 등록해둡시다 나 이거 4번에 등록할래 쓰지도 않을건데 왜 있는거냐 다 팔아버려야겠다 멍게로 저것만 있으면 되지 뭐 드래곤볼 안착했습니다 뭐 서브 있나 빨리 진행이나 하자 이번편은 진행 폭풍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내가 질질 끌었네요 저번거 좀 극혐이긴해서 내가 생각해도 드래곤볼 강화되면 프리저 되살리고 그런거 될거 같으니까 프리저가 되어질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아 DLC를 계산해서 프리저를 부활을 안시켜놨을라나 슈퍼 때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아 맞습니다 한꺼번에 덤벼 아 아 아 아 나 겸치 먹여줄라고? 아 그런 생각이었어? 그럼 감사하지 난 너무 센데 아 뭐야 레벨 사양먹구만 이 새끼들 안되겠구만 노력을 안했구만 노력을 안했어 짜식들 빵 이 새끼 따아 그렇지 어 또 아 으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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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로 쏠걸 으음 아 아 아 아 안되겠구만 유지한 놈들한테 사기 치는 법을 보여줘야겠구만 아 아 개치사해 개치사해 역시 더치사한걸 써야겠어 슈퍼사이어반보다 강한 개왕권으로다가 인간적으로 개왕권이 너무 세다 체력기력을 나뉘어 있긴 해도 이 정도로 센 건 오바야 너를 쓰러뜨리고 40을 찍어서 극을 쓰겠다 딱 되라 유도에너지파다 응 안 못 피해 변신하자 유도에너지파다 어우 좋은데 이거 순간이동을 쓴 줄 모르겠는데 어 잠깐 뭔가 잘못했어 뭔가 잘못했어 와 진짜 들리기 미쳤다 왜이래 왜이래 진정해 진정해 어 야 보디블러를 그렇게 슈퍼 때리면 어떡하니 야 여기 돌리네 이씨 안 대체 에이씨 그렇지 에너지파가 진짜 너무 세다 에스 아 나 겸치 안먹고 했나? 강해졌구나 아 코스유리 하나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아 그랬구나 하하하하 혹시 그 때, 우리의 강력한 것들은 더 강하게 될 것 같지? 아버지들은 더 강하게 될 것 같지? 흠, 그 정도 강력한 것들은 더 강하게 될 것 같지? 그럼, 우리의 강력한 것들은 3년 후에, 3년 후에, 모두가 더 강하게 될 것 같지? 네! 레벨은 이미 넘었는데, 그는 다른 모든 분들도 어떤 강력을 할 것인지? 베지이터는 그냥 같이 일찍하고 있었군요. 왜이래? 베지이터라면 괜찮을까요? 아무 감동.. 아 아무 감동도 없이 혼자 변했을 거 아니야 53마리네 아 좋아요 진짜 녹아다 많이 하긴 했나 보다 이벤트 보았는데 40이야? 이야 베지터는 혹독한 수행을 어쩌구 저쩌구 아 이 이벤트가 나오네 아 혹시 기계 제작이 여기냐 뭐든 좋으니까 기계 제작 좀 보여주면 좋겠다 너무 찝찝하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냐 기분 나쁘게 오 천진반 게 있네 그러면 천진반 걸 하고 와야겠네요 천진반 걸 하러 가자 그럼 아 천진반이 서쪽 도시에 살아? 왜? 아 서쪽 도시에 도 닦는 사람의 느낌이 아닌데 터 아 또 이상한데 애매한데 박혀있는 거 봐 산 같은데 도심 근처지만 나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니 수행장소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 직혐이구요 42레벨의 힘을 보여줘야겠어 인조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너무 실력 차이가 나서 그래 수행으로 메꿀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았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잠깐만요 기다려 아이템 먹고 싸워 겸치 먹어야 돼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돼 밤비야 난 천진반도 레벨업을 많이 시켜놨긴 했는데 오공한테는 안되지 와 근데 오공이 진짜 개왕권 데미지가 엄청나긴 한가보다 훨씬 세네 레벨업을 베지턱으로 다시 아 1데미지 실화입니까? 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뭡니까 승진반쌍 아 이거 아니죠 이거 너무 구역적인데요 잠시만요 잠깐만 아아 띵진반쌍 야래야래 삼문종 맞냐? 싸이어에겐 이길 수 있나 발목 잡지 말아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신감 넘쳐졌냐 그렇게 처음 맞고 약간 기분 나쁜데? 맞는거 좋아하나봐 이렇게 열심히 수련하는데 수행이 그렇게 나죠? 멋대로 납득하고 가버렸군 인정 빠 outdated 나Yeah 아니면 유일배 dane 그냥 으흐흐흐흐흐 퍽 täll 아이 야 어디야 캐스트 서쪽 도시라고? 왜? 서쪽 도시일 수가 있어? 없는데? 어어 미친놈 완전감사 줄줄 몰랐어 아 저런거 주면 진작에 나 좀 만져볼걸 오바나 아 오바나 너 야 너무 먼데 너는? 아 얘 얘 얘 쟤를 먹여야 되는구나 흠 내가 쟤를 줬어야 되는데 잠깐만 넌 뭐 줄거 없냐? 어? 여기 있었네 얘 어? 여기 있었나? 재료가 부족해 재료 아 어? 미친놈 와우냐? 으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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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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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겄네 죽겠어 넘어가겠어 물속에 있나보다 컵니다 어디있는건데 에 내가 어딨는건데 미친놈 아 저구나 엔진하게 저 저게 가ubl 조개도 가져주 아 여기있는게 아니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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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喔uh 레지턴은 찍어주면은 바로 35%까지 나오겠다 단계를 생각하면 아 나오겠구나 설명이 나오게 언제 얻게 되는지 당연히 대충 감은 오지만 이게 어딨냐? 안 써놨냐? 아 슬롯이 추가가 되나보다 어 아니네 여기네 하... 전율서에서 레인보우 엄청 먹겠다 꿈을 보니깐다 슈퍼사이어인 만큼은 다 찍어야겠다 딴 거는 몰라도 그 줄은 베지턴 혼잔물이 많구만 여기였구만? 아 근데 옷이 너무 거슬려 왜 이렇게 더빙 잘해놨어? 아 메인캐스트지? 오오오오 오오오오 밴드 와 왜이렇게 센거야 게드코는? 아 맞아도 안들어오네 그 뮤직아? 어? 아 레인보우 너무 달달하구요 이렇게 주면 난 너무 황성하지 그리고 뭐 갖고있어 돌멩이를 잘하겠지? 어? 오오? 린고가 나쁘지 않네 이것은 먹자 탁 저거부터 먹어 못 줄 수 없어 붉은색 아이점은 좋아좋아좋아 어 뭐야? 순간이동 안시켜줄거야? 아 뭐임 가까우니까 봐주겠어 딴딴 딴딴 아우 클리징 친한척하니 친한자 왜이렇게 높냐 코드 없는게 어 죽겄다 죽어서야 잠시 기다리게나 다 됐다 300배에서 수영해주겠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렇게 입으니까 저러는거야 언제 갈아입네 쟤요 단벌이야 몇시간 후 성끈에게 물어봅시다 그들은 죽을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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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것도 있어? 경험주 준다고? 사실 2레벨인데 나 수행 수행시켜줘 아 저게 몇십만들기인가보다 아 저건가봐 아 저건가봐 경험치를 머신을 만들어서 돈주고 업하는 그런거 아닐까? 아닌가? 모르겠다 관계없는건가봐 시뮬레이션이래 아 저건가봐 아 저건가봐 아 저건가봐 아 저건가봐 아 저건가봐 걔 능력당하고있네 그 으어 오와아 진짜 세다 게릿고 그 스쳐도 그 근접공격 풀콘봉도 센데? 와 너무 센데 진짜? 오벨이야! 개수가 너무 높아! 54만 레벨업 나는... 나는 나를 넘어가는 것만으로 나는 나를... 로 Snee 로봇 그런데도 아, 알았다. 아, 알았다. 어, 얘 또 있나봐. 아닌가 보다. 구도를 보고 이렇게 이제 베지터도 강해지고 있다는 거 솔직히 없잖아 이제 다 서포트 크랙터라서 전진반도 은근 나오긴 했네, 살짝 혹독한 수행을 하는 베지터 어, 이게 나와? 이 이벤트가?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만 나오고 본편에 안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었나? 기억도 안 난다, 너무 옛날 거라서 아, 이걸 왜 넣어놨어? 설마 이거 미니게임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나 그런 거 싫은데? 진행이나 하지 응? 왜 저래요? 아, 뭔데? 아, 뭔데? 얘네 만들어놨어.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아 생긴 거 아,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끝이 없네 아, 절건 프리저 구하나 만들지 아, 그 배가 운전할까? 아, 알았다. 이거 다 죽여놔 아, 이거 다 죽여놔 아, 이거 아기들 버스 구해서 끝나지 않나? 아, 웃기지마 이런 거 하지마 아, 아, ㅅ WS嗯 알면 되네 흐흐, 흐, 흐어. 잠깐만 아흑 흐어 어 흐흐 자동차 운전으로 만들어놔 저리 pecamda ㅅㅂ WS디만 알면 되네 크흐흐흐흐흐 잠깐만 아흐흐흐흐흐흐 어 크흐흐흐 아 소리치면 안 되나 이거? 아 이거를 밟으면은 콕가 누는구나 이거 따라 가는 거겠지? 아니네 아니네 이리 갈수 있네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거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흐흐이 자 기본이야 어디가는건데 어디지? 어디지? 어딘데? 어딘데? 여기, 여기 맞아? 아 저기네? 어우 그저 상관 없네 아! 정확히 경선으로 도와줄까! 이거 뭔가 빨라진 것 같네? 원래 가속버튼 그런게 있었나? 어후 좋아. 피콜로 있었어? 아, 뭔데? 어... 어... 어, 면허 받았네. 어, 면허 받았네. 원래 다시 가서 따지 않나? 못 따고? 그 다시 가서 따는 건 편집되고? 어... 어... 전새끼가 다 있냐? 어... 개 양아치 잘 받고요. 로딩을... 어... 차가 필요하다. 일을 해서 차를 사자. 어? 아, 이거구나? 기계가. 아, 나 오디오 나갔다. 아... 도르만에 다녀올게. 아, 이거네. 이게 레벨 이거네. 기계 만드는 거. 이제 알려주네. 어우야. 아, 이거네. 아, 손근, 어떻게든? 자동차 정도는 어떻게든 해줄게. 재료를 모으면 차를 만들어줄게. 아, 이건 좋아. 개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 드디어? 사망이 같은 것도 있네? 광석을 자동으로 해준다는데? 뭐 필요한거야? 더 효율... 쓸만한 건 줄 알았는데 난 더 아 고쿠사! 구르마가 어떻게 됐어? 재료가 다 있겠지? 설마 재료가 없겠어? 아 나 이제 가위바위보 건폭 극 배울 수 있다. 가위바위보를 아직까지 배우고 자빠졌네. 인종인과 단체 써먹고 세라한테 가위바위보 쓰겠어. 이제 가위바위보 쓰겠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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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också. 형님! 소화 하나만 해봐 이거였나? 아 왕창고기 덮밥이야? 왕창고기 덮밥 아 뭐야 왕창고기 덮밥 그걸 왜 만들었어 너 이거 돼있네? 대충 만들어 먹고 이거 어차피 겨움치때문에 먹는거니까 스킵 야 너가 먹는거 처음보는거다 아닌가? 갑시다 기력 300 이게 또 오래가서 좋거든요 요리조합은 아니지만 아 뭐 지엽있어? 잘됐어 거풀 때 깹시다 원기욕 3 원기욕이 아 특대가 있구나 좋아 아직 200대 유지하고 있다 이거 다 배우면서도 아 엑 엑 아 지금 뭐 셋이야? 아 죽겠다 이씨 아 야 왜이래 왜이래 왜이렇게 케이스워 연기에서 때려 뭐야 아 야 이거 아니야 뭐야 저 뭔 기술이야? 체력이 많아서 별로 안단다 아 진짜 에너지파 쎄다 갤리포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파 쎄야지 갤리포가 훨씬 쎈거 같다 뭔가 느낌은? 와 뭔 기술이야 야 야 갤리포 못지않다 좋아 많이 넣고 날라갔어 아 유도 쓸걸 유도로 마무리하자 야 좋은데 저거 아 그렇지 유도 이번엔 에너지파 싸움이네 아 겁나 세다 원격보다 잘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데뷔 차이가 심하긴 한데 뭐 맞는 확률을 생각하면은 뭐 그냥 맞네 그냥 피할 수가 없네 역시 RPG 게임 나와선 안되는 데미지 나와선 안되는 판정 이게 극이군요 언제 주냐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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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툴이 별로 안 늘었어 어 야즈로베 낚시 승부 흠 야즈로베군 야즈로베군 뭐 줄라나 빨리 끝내야돼 빨리 끝내야돼 경험치 저거 버프 걸려있는데 이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흠흠 흠 아 낚시하자 손도 씨앗 주네 수행 올려주는거 아냐 물고기를 낚는거야 물고기를 낚는거야 흠흠흠 그냥 낚으면 돼? 오씨 내가 좀 소홀하긴 했는데 낚시같은거에 이..이딴걸 퀘스트로 준다고 그렇다고? 이건 좀 아닌거 같다 큰게 와라 큰거 어차피 올거면 흠흠흠흠 뭔가 좀 다 왔다갔다하면 좀 빨랐던거 같은데 그건데 흠흠 골리안 맥이 어딨는데 여긴데 그냥 잡는거야 낚시로? 너 어떻게 잡아? 골라 잡을 수가 있어? 아 살이 아니니까 내려가서 잡는건가보다 근데 마크는 안 떠있긴 한데 그런거 아닐까? 마크는 안 떠있긴 한데 그런거 아닐까? 아이씨 어떻게 잡아? 미끼 써야되나? 내가 고를 수가 있나? 이거를 내가 누르는 방식에 따라서 아니겠지? 너니? 하! 뭐다! 헤헤 도너원 네 헤헤 헤헤 맛있어 네 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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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야? 아 걔 노잼이 냄새나는데 잠깐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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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한번 써보자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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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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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맥인데?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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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작아 와 잡기가 힘든데? 골든메기 아 골든메기는 없었네? 아이씨 아 두개 적용돼있었지 하나 더 해 그러면은 늘어나나 봅시다 중복되나 아 중복 안되네? 없어지는구나 기준 했던게 빨리 와서도 돼 관심없고 퀘스트 목록이나 채우죠 됐다 잡았다 제대로 아 개노잼 스칼렛은 뭐 그냥 이거 순수대로 주는거겠지 너무 좋은거 쓰면 황금 나오니까 이거 쓰자 아니면 저 오징어다리 같은거 써야되나? 순수대로 나오는거겠지 빨리와 나 바쁜사람이야 빨리와 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오징어다리 오징어다리 줘야되나 보다 아 이거 새우를 줘야되나 보다 아 이거 새우를 줘야되나 보다 나와라 아 물고기가 반응하는 방향이 있구나 지금은 W가 더 잘 무네 어 이건가 보다 아 아 이런 귀찮은 캐스트 만들지마 진짜 뒤지기 싫으면 야지로베 사탕이야 나 간다 나 간다 아 순간이동 전투력이면 그냥 빡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제 뛰어가지고 막 안된다고 그런거는? 아 쓸모도 없는거 주면서 말이야 걔 쓸데없는 짓이나 시키고 가자 어 끝나겠다 끝나겠어 뭐야 왜이래 뭐야 둘 잘 지내네요 선두주세요 아 선두 내놓으라고 미친 어 이게 다야? 잠깐만 진짜 도돌이야 한번만 만나고 가자 진짜 도돌이야 한번만 만나고 가자 슈퍼사이어인 2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제 나오겠네 대한번을 주게하면은 아 진행 많이 했다 도돌이야 한번만 나와라 그냥 아예 안나오는건가봐 같은 맵에서 살려서 이런경우나 있냐 이거 도돈 뭐 경험 치우세요 그니까 슈퍼에서 런치 사라졌나? 그니까 슈퍼에서 런치 사라졌나? 일을 느껴서 빨리 갔다와라 선진발을 붙잡아줘 아, 개 귀찮아 이걸 맨으로 넣어놨다고 이런걸? 하아 하아 장난하냐? 뭐야 저 아이템은 이게 걷는 구간이야? 시간 아깝게 굉장히, 굉장한 어른의 책 별걸 다 갖다주네 이씨 바보로서 수행좀 하자 뭐 없냐 수행꺼? 선두시압밖에 없어? 바보로서 수행좀 하자 뭐 없냐 수행꺼? 뭐 없냐 수행꺼? 아, 개발 다 올려놨다나 너도 개발 개구나 그냥 얘도 개발 줘야겠다 아, 랭크 올라가면 뭐해? 어떻서 먹으라고 몸, 제트, 신들 이런거 남네 아, 에너지를 주는구나 좋네 어, 우리집에 있어? 어, 우리집에 있어? 어, 우리집에 있어? 자식 수행하는거 힘의, 슈퍼사이어인 힘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영탐하고 있었구만 더러운 삼문족 외계인이었어 다 걸렸다고 뭐해? 뭐해? 프랑스에 hitch- 뭐해? 뭐해? 부끄러워 나의 비팀 다 왔어요 극혐입니다 하나씩 잡아야되는데 너무 끔찍하다 어 세금 그렇게 세네 진짜 서포트가 없는데 서포트 왜 이리 있는거야 어딨느냐 진바나 템 좀 졸아 소로소로 찌는거 으응 아 세련보다 더 그러다 태용이 세련만이야 아 무시로 아리 같다 그리다도 예수 오랜만이고 말 아 차우자 안기네 하긴 주제를 아는거지 기적이 없다 맞아 죽어야겠다 나약한 녀석이니까 개왕꺼까진 필요 없겠지 슈퍼힘을 보여줘 아 그거 아니죠 변신할 때 노리는건 야디한 짓만 하네 이 새끼가 가위바위보 초심으로 들어가서 가위바위보로 죽인다 쨍켄 난 가위바위보 상해서 정리야 개의지 별로 안 쎈것 같은데 이거 얼른다 아무리봐도 다이어겐 대형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기대비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한데? 더 센 걸로 변하면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와 평타만 쳐도 이렇겠지? 야 웃기지마 쳐맞으면서 태형권을 써 아 도돔파가 뭐냐 도돔파가 이정도는 써줘야지 유도 기능도 없는 어네피 데스빔을 써? 범방진 녀석 이곳이 왜 보라색이야? 악당이야? 오늘 새벽 1시까지 하겠습니다 아 얘 잠깐만 진짜 세다 대형권 미쳤는데? 우와 개경 보이고 판정 좋아 보인다 부활하는 거야? 갓진반? 띵진반 부활하냐? 당연히 서포터지 역시 대단하군 약속도로 지금의 손은 아직도 여기있고 이곳이 나쁜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포터를 왜 따라다니는 거냐? 밥 셔틀인가? 그렇군요 런치 런치야 그렇군요 아 근데 되게 인터벌 기간이잖아요 솔직히 인터벌에 다름없죠 지금 파는 짓만 보면 되게 엠블렘 잘 준다 자 자봉 도도디아 못 먹는게 좀 형이긴 한데 웨인하자 아이템 욕심 그만 부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기로 했어 아이템 그렇지 하.. 장난하냐? 하.. 아휴 회복템이라도 주던가 베지타는 특훈의 고비를 벽을 다빠네요 어.. 트레이닝몬 야 뭐야 파이터즈에 나온 애잖아 아.. 파이터즈랑 제로버스 다 해봐서 다행이다 이름 뭘지 기억도 안난다 어? 어? 아.. 아.. 아..잠깐만 차도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뭐야 컨텐츠가 이렇게 많아 개발좀 해줘 봐 개발이 뭔데? 뭐하는건데 이게? 하.. 이런거 왜 만든거야?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아..또 종류가 있구나 아..파츠야? 뭐하러 만들어 이거를 날아다니는 것도 충분히 빠른데 트레이닝이나 하자 트레이닝이나 하자 트레이닝을 시작하자 아..이거 하나씩 되는구나 아..이거 하나씩 되는구나 정제철이라는게 있어야 돼? 나중에 사면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아..이거 이런걸 주는구나 어?괜찮은걸 주네? 세이브 한번 하고 하겠어 이거는 모든 힐터에 다 적용되는거.. 아닌거 같고 베지터가 따로 있었으니까 베지터 세니까 뭐 금방 얻겠다 괜찮은데? 트레이닝을 시작하자 성능은 업글 안한 슈퍼사이어인정도인거 같네요 아니 개왕거리네 개왕건 그냥 힘의 폭주 저거 왜 주는거야? 죽을거면 진작에 줄것이지 뭐 좋아 일단 하자 뭐 좋아 일단 하자 야..이거 좋다 상도도 겁나겠다 상도도 겁나겠다 아..야 말도안돼 누구 열심히 때리지? 뭐..원전기를 주는것도 아니고? 아..재배맨이였어? 오..뒤 세다 doch..도 knots 아 저기 너무 좀만한 타이밍이 아.... probe 거의 혐의네 여기서도 혐의네 근데 왜 이렇게 재밌들 왜 이렇게 세냐? 레벨때문인가? 다음 갤럭폼 죽는거야 아 이거를? 그렇지 재배면 걸러도 되겠다 그러면 무정 종사야? 뭐야? 아이 에바야 몇 벌을 하는거야 무정 종사야? 뭐야? 아 왜 내가 아 내일 방송합니다 아 14,000? 아 아 이렇게 생기는거야? 와 새로운게 생기네 그냥 아예? 좋다 이거 아 원래 있는건줄 알았어 나는 있는건데 해방되는건줄 알았는데 와 좋은데 좋은데 아 아 40%까지 밖에 안되네 근데 아 이게 들어가는구나 저 레전드가 레전더가 들어가는구만 온 50레벨이야 60레벨이겠네? 아 65야? 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거야 스킬 팔레트는 변신인거 아냐 변신 팔레트에 들어가는건가? 여긴 없겠죠? 뭐지 변신 팔레트에 들어가나보다 와 신기하네 그리고 베지터 변신이 몇개 없긴 하다 Z로 치면은 원투밖에 없잖아 슈퍼사이어이 초베지터 같은거 없을거 아냐 전투력을 나눠놨으니까 옛날에 이제 반다니 Z1땐 있었는데 뭐 들어가는건가 이거? 트레이닝? 아니겠지? 어 변신이 없는데? 어떡해서 저거? 아아 배우면은 클릭이 없었는데? 아 뭐 저렇게 때려 왜 끊어 어? 오오 대박 개꿀 얼마나 들어가나 이거 어 그냥 기본 데미지 들어가네 야 멀어서 다행이다 우오오오 야 많이춰졌다 와 런치 맞췄어 아이 마우스로 이런거 할라니까 되게 싫다 자 죽이자 아 이걸로 그냥 죽여야겠다 좋아 자, 잡고 역시 내 아, 하이스가 더 상관이겠지? 저 기술이랑 발차이가 있으니까? 아, 뭐 언제까지 마실 거야? 막아도 엄청 들어온다 메쉽으로 펼쳐 아, 진짜 아 오오오오 느리게 하니까 괜찮은데 보기 아,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맞춰 계속 무적이면은 어 저거 어떻게 쓰는거지? 바로 그거 아 이거 막은 상태로 이런거 쓸 수 있구나 아 처음 알았어 이런게 있네 데미지를 막아주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와 이런게 있었어? 이걸 이제 알았어 나는? 몇날무칠 게임을 하고? 어떻게 쓰는거지? 아 기력으로 쓰는건가보다 안 써지네 야 이게 안 아이씨 꺼져봐 바쁜사람이야 테스트할게 많다고 이거 맞고? 어 이렇게 가는구나 30단에 30 괜찮네 이거 근데 슈퍼사인 때문에 비덕소모 때문에 좀 던지긴 하겠는데 어 개왕권 힝터가 괜찮겠다 오공이 괜찮겠네 저 힘 모두 개왕권인거 같은데 아 좋다 저거 저거 안 배워진거 같은데 디자인을 보니까 제트 흉악은 뭐 어쩌고 뭐 배웠다는거야? 안 뜨는데? 아 아 아 뭐 어쩌라고 이거 아 아 결정 결정이 안돼? 배워진거 아냐? 뭐 어떻게 쓰는건데? 아 아 이런게 있어? 어? 어? 아 이런게 있었어? 아 이런게 있었어? 어? 아 저런게 있었구나 나 몰랐다 진짜 몰랐다 와 자동세브되네 소리 없고 흥 한편 그 무렵 여러 용물을 마치고 오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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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입맞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 데시벨이? 어 비컬러 있는데 서둘러야지 아니 쓸데없는걸로 부르니까 오공이가 19호 같은거한테 차맞는거 아냐 바쁜 사람을 갔다가 말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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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신뢰마다 해방되는 건데 여태까지 몰랐던 거야? 아 근데 주운 데미지 20% 진짜 좋다 나 이거 트레이닝 하고 와야겠다? 뭐 되지? 안 돼 돼 저거 하면 한 40%까지 되는 거 아니야? 개석인데? 그냥 기본으로 40% 데미지 상승하는 거 아니야 체력이야 뭐 아이템 많이 먹어두면 음식 많이 먹어두면 자동으로 올라갈 테고 여기 졌구만 내놔 야야야야 진심으로 가야겠다 아 이걸 끊는 건 오바죠 진짜 개양아치 야야 진짜 개양아치네 어 이거 뭐 유돈데? 유돈데 왜 안 맞아 여기가 어디가니? 뭐야 뭐야 뭔 기술이야 와아 아싸 돌 맞췄고 이번이 일부다 아 기가 없다 아 개얼받네 이씨 아 개얼받네 이씨 가득 채워놨다 아 싸이바이맨 진짜 약하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죽겠는데 얘는 와아 역할 늘어나기 늘어나네 다음 고객님 간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ог만때려 미친놈아 이 돈목에 에이? away inga 아 이건 안되겠구나 이거 바로 맞추면 먹어보자 4번인가? 아 이런거구나 잘가고 야 좋다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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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필요없을까 안터질거 같다 20% 상승 이걸로? 개화꽃은 70%야? 뭐 따로 적용되긴 하겠지만 좋다 바로 변신 좋다 우와 엄청난 데미지 우와 이거 다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개화꽃은 어치 파요 어디서 비비적대 왜 또 냐? 야 마우스 깨지겠다 이거 또? 또? 질수가 있는거야? 밀당 이거? 죽었다 마우스 깨지 과거 아 이게 안맞아? 와 저걸? 와 저걸? 예이 잘 가시고 딱 돼 와 진짜 데미지 세다 아 부럽게 앉는데 유도는 맞지 않을까? 어 그렇지 무슨 만행이야 어우 그냥 F 누르고 누르고 써지네 방어 안되어있어도? 개석이 어 진짜 좋은거였구나 어 B도 있어 이거? 그거 쓰니까 더 안되는거 같은데? 레이크 떨어지고 크흑흑흑흑 저기 나 기계좀 만들어보자 뭐 어떻게 아 솔직히 안땡기는데 안해 재미없을거 왜 있는거야? 나 그거 다 빼자 어 쓸모가 없네 여기 사람들이 에로 21이라고? 에로 줄까 그냥? 이게 안해도 되겠는데? 어 쓸모가 없어 뭐 어차피 안쓰는거 투자해서 한거니깐 상관없긴 한데 좀 심부하네 좀 심부하네 좀 심부하네 왜 어 아나도 나중에 한가할때 한번 타봐야겠다 그 외에는 뭐 딱히 필요없겠다 어딨어? 뭐야? 어딨어? 얘들 뭐 어딨어? 레이크가 안되면 안돼 어딨어 얘들아 아 바로 옆에 있었구만 아 시끄럽고 빨리 덤벼 아 아 일없이 진행되나보다 그래 아 아 아 아 얘네들 거 못춘게 좀 한이네 트레이닝 근데 오공은 레벨 좀 낮아도 충분히 세겠다 들어가 있는걸 보니까 아 아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 아 벌써부터 아퍼? 다음으로 좋아 좋아 잘나왔어 인정해 가는 길에 이거 매기고 가야겠다 앞치마 나온거 좋다 손국 한것 봐 자 죽고 죽어갑시다 우마왕이랑 10%만 나오면 어떡해 여기다가 10%로 들어가고 우마왕 들어가면 딱인데 어? 수행꺼 모음꺼 나왔구나 수행꺼 모음꺼 나왔구나 아 뭐야 왜 그걸 줘 방심을 못해 진짜 엄청난 게임이야 어? 바뀌었네? 부르마 바뀌었네요 어 진짜 잘 바꿔놨다 어 야무치 바뀌었어 크리닉은 안바뀌었을테고 그치 천진발 안바뀌었고 야무치랑 부르마가 자주 바뀌어 5번 바뀐건가? 5번 바뀌었죠 5번 바뀌었구요 음 노인네들은 안바뀌어 하긴 노인네의 시간이랑 젊은이랑 젊은이 시간이랑 같나 아 맞다 이거 이제 들어간거 아냐? 아직 아냐? 전율 아냐 아직? 아 트레이딩룸 가서 그거 배워오자 피콜로가 더 쎄? 원래 그런가? 피콜로는 슈퍼사인도 못대로는 쎄야지 그러면은 인조인간 20호가 전투를 200도 안돼? 아 500도 안돼? 어 그럼 프루자가 훨씬 쎈거네? 아 아닌가? 아 얘가 이제 또 이제 나는 이제 힘을 숨기고 있을때 이러고 뿜 하면 더 쎄지나? 일단 트레이딩룸이나 갑시다 일단은 마음가짐 해놓고 다 해놓으면 되겠네 5개는 딱 별로 쓸만한게 없다 이렇게 보니까 정제된 철도 있나 한번 볼까? 내 생각에 그 이 데미지 올라가는거보다 좋은건 없을거 같긴 한데 소리보자 아아아 그렇구나 배란 크링 없냐? 크링 없냐? 아이템 받쳐 아아 아 피콜로는 진짜 쉽게 낄것 같다 오바이가 문제네 오바이 레벨업이 베이키를 앉아서 엥가리 때려 아 야 데미지 모르겠어 아 웃기지마 아이씨 얼마나 연타가 빠르길래 저걸 쓰고 저도 바로 맞죠 자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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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거 풀수도 없고 그냥 강도가 없는데? 아예? 거리라도 좀 걸릴 수 있게 해주지 개같은거 됐다 꺼져줘면 왜이렇게 왜이렇게 끈들겨 아우 많은거 너무 약한데? 어어씨 열받네 이거 시구공이야? 아 데미지 달달하고 아 저건 또 안 날아가는구나 발차기하는거 됐고 잡았고 어어씨 어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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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히 하 아이씨 아이씨 히 야아 티 으 아냐 박 좋아 아 쓸데없는 체력소모 옳지 않아 분격형 사냥도 빼면 되겠네 서포터는 왜 안나오냐 뭐 트레이닝에 나오면 안되겠지 들어왔고 대별면 대신 에듀터가 있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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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아 개빡 페인줄 알았는데 잡았고 아 저거 어쩌라는거야 1대1로 하면은 방에 들어올거 아냐 아 저렇게 모여서 쓰는건 또 저래 어 데미지가 6천대로 반거보니까 올라가긴 했다 지속으로 다 낸건 모르겠는데 이력이 다는건가? 트랙이 다는건가 아 아 아 저거 이씨 공 그만 던져 이씨 뭐야 왜있어 갑자기 좋아 야 얍 icha she ä 아 2 아 드디어 어 평차 이렇게 쎘구나 아 나 기술이 훨씬 센 줄 알았는데 평차도 꽤 세네 오바나 빨리 야 이거 피콜로는 금방 깨겠다 피콜로야 뭐 폭널마파가 있나 아 야 그거를? 죽을 끊는다고? 야 에바 좀 에바야 이씨 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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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시간차 진짜 그렇지 하나 보내고 딱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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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뭐지 왜 안 써주는 거야 뭐야 와 쎄다 그렇지 왜 안 따라가 뭐지 그렇지 아 왜 비야 와 진짜 좋다 저 힘의 폭주가 강해지는게 느껴진다 아 아 뭐야 야 에러 떴어 뭐야 웃기지 마라 세이브 안 했어 어 어 2020년 게임 맞냐 나 세이브 안 했다고 다시 잡아야 돼? 왜 아 웃기지 마 진짜 그거 아니야 마지막 하나 남았어 어 너 때까지 한 번은 안 댕겼는데 어 어 아니지 자동 세이브 돼 있겠지 제발 부탁합니다 돼 있을 거야 아 아 아 1분 전에 돼 있네 돼 있어 돼 있어 아 놀랐네 땅놈의 거 진짜 개놀랐잖아 아 세이브 개념 됐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왜 그걸 써 아 키 바뀌었구나 삼사보악 삼사보악 야 말도 안 돼 자꾸 날아가지만 저걸 쓴다고? 귀신같이 끈다 그래서? 아 뭐가 이래 아 미친 게임 진짜 아이씨 날라오는 클라스 좀 봐 어 30만 넘어 아 근데 미지게 많네 진짜 어 쟤 날라가 저거? 어 틀 뜨면은 잡는다 이번에 이번에 아 말도 안 돼 이씨 은 응 니가 그렇지 두 졸 남았다 맞추친이 왜 안떨어 가냐 갑자기 아아아아 그게? 에반데요? 그냥 끝까지 안 날아오는구나 그렇지 깔끔 역시 폭렬마파다 강렬마파 좋아 아 튕겼어 뭐야? 아 왜이래? 너무 게임 많이 했어? 야 왜 튕겨? 개념 세이브로 다행이다 야 근데 너무 엔간이 좀 튕겨야지 장난 아니야? 게임 끝날 때까지 튕길거야? 깬 다음에 세이브됐나 보다 다행이야 됐네 안 쓸만한건 거르고 좋아좋아 가자 근데 드래곤볼이 여기서부터 안되냐? 진행되고 안되는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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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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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롭에 선도 안좋다 선도 당해 줄줄 알고 선도 다 쓰고 온건데? 안좋아? 이벤트 없어 그런거? 빅엿이잖아 원래 야지롭에 공격당하는데 여기서는 도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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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가자! 목격 정보를 들으러 갑시다 저기겠지 당연히? 다 들어보자 야자열므 잔뜩일게 야자열므 잔뜩일게 야자열므를 찾아야지 야무치가 없나보다 대화먹는게 오반이 끝이겠지? 피콜로가? 피코로 야무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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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림자를 넣어놓은거지? 보기 안좋게? 어엇 어엉 어어 흥허허 어엇 야 일부러 기계처럼 말하는 것봐 어엉 부식이다 나 왜 저희들 진상인간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야 일부러 기계처럼 말하는 것 봐 컨셉 충고 아니 솔직히 20호 디자인 멋있었던 것 같아 19호랑 뭔가 좀 되게 무거운 디자인이야 그렇게 멋있고 쎄고 이런 거 아닌데 약간 분위기 무겁게 하는 그런 분위기 흐리는 디자인 분위기 흐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저래서 약간 만화에서 멋있었던 것 같아 특히 애니에서 되게 진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20호 10호 왜 그러니? 너희도 알겠지 피코로 그리고 텐신한 이름말이 늙은 인조인가 이제 뚱뚱한 인조인가니까 도대체 안 푹겨 가요 그냥 20만? 와 멤버 세다 피콜로 44야 빨리 저거 빠지기 전에 가자 어디 빠지기 전에 어딨어? 왜 이렇게 너희들의 난명을 잊어버린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레드벨벙군의 진정인이다 먼저 한번 먹고 오자 그냥 괜히 풀리면 좀 그러니까 왜이러냐 여기다 목에서 막 에얼리얼 나오는거 아니야? 왜이래 뭐야 너 코스로 좀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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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개면 100개면 10만 100만이죠 체력 1000개 먹어야지 대단체력이네 내가 조만간에 1000개 먹는다 진짜 다 찍으면 1000개 먹는다 아 2000개 먹어야지 일반용이라면 10만 찍으려면 10만 찍으려면 약간 믿음직한 애들이랑 맞이 왔네 약간 믿음직한 애들이랑 맞이 왔네 아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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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오우 그렇습니다. 그들은 레드 리본군의 세계적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Dr. Gero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Dr. Gero의 말입니다. 말해, 저는 Dr. Gero의 제작된 20호의 진동자인입니다. Dr. Gero는 죽고, 이 세상은 아직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지이타와의 싸움까지는 당신의 파워와技는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확인해버렸습니다. 너희들과의 승리입니다. 뭐? 치명적이었구나. 슈퍼사이아진의 것들을 모르겠지. 그림자 졌다. 그림자 졌으면 안되지. 슈퍼사이어에 있는데. 빛인데. 아, 그림자 뭔데? 빛나라고? 이거 왜그래? 빛나라고? 한 추윤 밖에 안돼? 희사가 뭘로 때려볼까? 아, 이거 바뀌어있는거 현미네 아, 가 이 씨 뭐야 저거는? 뭔 기술이야? 이름 떴는데 방금? 아이빔? 아이빔 무슨 아이빔이야 아이돌이야? 아 부족한 것 봐라? 아 뭐야 아 유도인데 이거 아 뭐야 뭔 기술이야 왜그래 아싸 경험치 베지터 레벨 냈다 아 그림자 뭔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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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 빠른 것 봐 고반 오지도 않았어 뭐였어? 이제 병원으로 치료받은 건가? 내가 고흔과 같이 시교했을 때 아직도 치료받은 것 같았다 아, 마사카 이렇게 최악의 타이밍으로 치료받은 거야 어, 근데 연출을 되게 신경 썼다 프리저 죽일 때랑은 상당히 다르네 음, 아닌가? 카카오토를 죽일 때는 내 역이야 너와 가락타인공의 목표가 나오지 않았어 베이징타? 음... 바로 도와주네? 아까 그쪽에서 정말 기억을 느끼고 지금 이곳은 약해지고 싸움이 끝났어 고흔! 크리린! 크리린! 이야무차! 둘이처럼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진짜로 인간에 크리린이 센즈에 도와줬어 오바는 뭐 했냐? 야지로비도 없었는데? 엉? Laz안에 내야되고 이렴을 잇고 이 기하자를 통과자 어색한 것은요 이제 없알스러움을 잊고 여기가 이렇게... 心臓病を発症したらしい。 そ、そんな! 誰かこいつを家に連れて行って、あの時受け取った薬を飲ませてこい。 俺が連れて行こう。 情けないが、俺が一番役に立ちそうにないからな。 貴様の相手はこの俺だ 20号どうか私にベジータを始末させてください まあよカローその代わり残りの4人は私がいただくぞ 貴様らは噂ほどとんでもない玉じゃなさそうだ そうかな貴様の戦闘データはすでに知り尽くしているのだぞ 計算だけでわかるもんじゃない俺たちサイヤ人はな 知りたいもんだ人造人間でも恐怖に怯えるのかどうか ベジータさんもスーパーサイヤ人 俺はただひたすら強くなることを願う 特訓を繰り返した そしてある時俺は自分の限界に気づいた その自分の怒りで突然目覚めたんだ スーパーサイヤ人だな 何に変化したところで所詮我々人造人間にはかなうものではない オ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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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万 レベルハウクを始める フォームチェンジー あー オ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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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사이오진이 없지 않습니다. 자, 갑시다! 와 제빛이 왜이렇게 쎄? 8천이 들어가 개방권 수준인데? 와 너무 쎄다 그라에! 고이 지가 슈퍼 베지이터의 비그 방아타크다 야아 아멘 나도! 나도! 알았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나 너희들의 손에 오는 사람은 없지 너희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찾아봐라 더욱 불쾌한 미끄러워 미끄러워 피콜로 일행은 닌조이가 이치포를 수색하러 갔다 흠 부질없이 시간만 갔다 그 사람의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고흠에게는 전화가 없지 그래서 직접 듣고싶어 다 대화를 해야 돼 굳이? 아 뭐해?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왜이렇게 흥분했어? 흐흐흐흐흐 내가 오늘 컨트롤이 안될 때가 있는데? 뭐야? 여기 있는 건 좀 뜬금없지 않아? 죽순? 레지드파의 여왕이 생각보다 더 빠르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야야야야 뭐하냐 아 이게 전율 인조인건 편인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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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言語 クロサー マッチだ このまま死んでしまう ルー なぜだあいつに見つかるわけを クログ ああ ああ クロー さあ クリリーさん 仙像 俺にやらせ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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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용 모션이 있어? 아 기차네 흡수하는 거구나 한번 시험해보자 뭐?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저거 돼 있을 때만 흡수하나 보다 제발! 와 마가도 1500 뭔데? 어 지금 들어가는데? 겁나 세게 막히는데? 뭐야 뭔 기술이야 구현이 안 된 기술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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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체력을 회복하네? 기력까지 빨아서? 응 으윽 슈워라봐라 봐라 봐 한 번 이것도 짜자 아 아 아냐 뭐야 콩만 내꺼 아 저 기술 무슨 한정 그런게 없어 그냥 애니메이션 나오면서 그냥 달라붙어버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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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싸? 마탄동산폭! 이렇게 쳐맞았는데 애쓰여? 바로 오네 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무슨 말이야 모두 다... 뭐하고 싸우는거야 음... 응? 야호! 지금! 너희가 절대 이거라 너희가 절대 이거라 17호와 18호가 지금 너희가 죽을래 뭐 야호! 야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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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애매하게 따르실 때 말해야지 근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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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어... 여기서요 저희들의 문제를 한 명이 알고 있다는 게 죽는 jamais 너희들은 그는 너희들 다 다를 그는 네가 진짜 문제는 없지... 기사 좀 변경되어... 아... 네. 아까 그 좀 이상한 지지이가 진상한 사람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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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가 그 독터의 그로 본인였어. 그 아저씨가 그 여자로 보면 사진을 본 것 같다.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저게 내가 개조됐다. 그렇게... 내가 오게 그리기 전에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아 알겠습니까? 그들은 꼭 그곳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곳은 그곳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까? 도쿠를 개발한研究所이라는 증언이 있었군요. 하지만, 레드 리본군의 오카카이다는 것은 잘 모르겠군요. 그렇군요. 도쿠터 게로가研究所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 여기서는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질병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손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수 없었습니다. 넌 지지 않습니다! 찾았을 때, 그 여성의 인간은 처음부터 타고 난다하니, 우리가 부족하기가 없었다면, 그 여성의 고흠의 고흠이 있는 병을 닿을 수 있기에, 그 여성의 고흠이 있는 병을 닿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여성은 스웨데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저에게도 스웨어 사이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이런 스웨어 사이아야야야야야야, 그런 사람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강한 것 같아. 넌 안전해. 지금의 베이징이 수업을 받은 수업을 받은 수업을 받은 수업을 받은 것 같아. 그가 수업을 받은 수업을 받은 것 같아. 나도 수업을 받은 수업을 받은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이 수업을 받지 못했다. 나도 갈 수 있어. 트랭크 쓰고싶은데 어차피 DLC로 슈퍼 만들면은 트랭크스도 쓰게 해주지 않을까? 그 블랙편에서? 그럼 여기서 넣어줘도 좋지 트랭크스의 이름은 트랭크스 제 아버지의 이름은 베지타 너는 당신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은 그 흥미를 만들고 헉!! 정말 그렇다 아... 이미 알았다 당신은 스퍼를 위해 스스로를 만들었지만 저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아 뭐 비행기 하나밖에 없어? ? 두개? 헉! 예전 algorithm이나 나를Genov a Shall- 네! 그 후, Stitch núek!! 보실 금리! 다음 시간에 찾도록 하겠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침하다가 가슴 폭발하기 전에 작작히 마감하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뿅